아! 오! 뒤로 미뤄야, 저쪽에서. 박자를. 앙박을 하지 말고 뒷받을 해야 해요. 그리고 키워를 두세게 낮추셔야 할 거예요. 키워드가 이렇게 높아서. 그쵸. 내가 한 번도 드시니까. 꼭 나갑니다. 한 번도 부르시면 그 느낌이 나실 거예요. 템포는 계속 이렇게 신나게 가고 있지만 나는 뒤에 부른다. 신나들을 부른다. 신나들을 부른다. 따라간다는 느낌. 네.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신곡 바람 포인트 환불을 쿨터 선배님께 직접 대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안무쌤은 종민씨입니다. 혹시 벤지중지 추구 보나요? 네 저예요. 오, 욕망입니다. 아, 저희도 연결이고요. 저 너무 주책 맞아요. 무대로 한번 전해볼게요. 어디를요? 아, 거기 무력구 하실 겁니까? 네 그쵸. 그럼 불러면 됩니다, 제가. 어? 불러주시나요? 네 불러면 됩니다. 오오, 괜찮아요. 지금 방송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 나오고 있어요. 네. 김종인씨 시작할 때 한 번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정민은 선배님은 먼저 그 시간을 저희가 보고 알겠습니다. 첫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배워볼게요. 신희씨? 네. 바람아 불어랑 나를 데려가서 하늘 내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내일은 내일 내게 주면 돼 오늘만 사는 거야 저 끝까지 그러면 천천히 한번 배울까요? 이렇게 석붙이까지? 저도 천천히 배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두 번 이렇게 오른쪽 셋,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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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저 끝까지 김종인씨 옆으로 쓰시면 안 될까요? 좀 이상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아이돌 같지? 아이돌 안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시 석붙이 같이 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저 이제 볶음 목소리를 또 아껴야 되니까 네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노래 해주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아이 연 with music 자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셋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저희 울려를 다 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네 선풍이 됐더라고 아 선풍이 됐더라고 네 일렉직 선풍이 세상에 얼굴이 다 대면 근데 소감이 너무 많아 아아 친구가 없냐 진짜 아아 한 애가 소개스 없나? 아아 아이고 클럽뿐에 아이고 준비 선배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 네 아아 아 우리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김선상 딸님께서 신지연님 최고 고맙습니다. 슬로잇콩 맥키바웃이 지금부터 프라이 님께서 신진 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멘트 중간 유가에 들어올 때마다 고막이 사는게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고막이 녹는 목소리는 아니고 찌르는 목소리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또 영화 님께서 아예 댄스클래스를 나이 부르시더니 세상에 짧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민기 플레잉 성공 기원 아까 오셨는데 올 여름 선풍기 필요 없겠어요. 선풍기 댄스 영상 틀어놓고 있으면 되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민 선배님께 제가 바락 포인트 한번 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포인트 여러분이 준비해주신 댄스 메들리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인가요? 꼭 보셔야겠네요. 저희가 집단은 아니고 시키셔가지고 시키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필이면 댄스를 우리 댄스랑 충대가 하고나서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저희 옆에서 같이 댄스 입겠습니다. 편안 수고해요. 편안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그냥 해보았습니다. 아 아